자, 이불알. 나도 똑같은데 가서. 연하 회의장. 가서 여기 가서. 자, 에디를 두 세트를 5만원씩 샀으니까. 아이, 4만원 샀으니까요. 일단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워 thankfully 뭐야이 거? 뭔데? 뭔데 이거? 아니 재 gjost그 foeek.. 자. 남은거 하면 애디를 좀 줘야겠다. 아트 하트여. 자, 내꺼! 내꺼 고질라니께서 50개테일 감사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내가 에디 좀 줄여야겠다 불퀴조가 어딨지? 옵션을 못띄울 것 같고 등급 원망한 걸로 하자 내가 봤을 때 옵션을 절대 안 띄울 것 같으니까 아, 질렀지? 옵션 해보라고? 해볼까? 옵션은 사실 힘들 것 같은데 연상 가위댕면이 고맙습니다! 160 럭크프로 아, 아깝다! 아, 돌려야되요 난 셋을 띄어야된다 아, 아깝네! 021 버트기는 떴는데 아, 아까워, 아까워